ATC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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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임학, 임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인천메트로 1호선으로 갈아타실 분들께서는 이번 역에서 환승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메트로 1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인천메트로 1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차는 급행 열차로, 다음에 정차할 역은 개화역입니다. 정차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메트로 1호선으로 갈아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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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 이번역은 개화, 개화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후선으로 갈아타실 분들께서는 이번역에서 환승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개화, 개화역입니다. 이 문은 오른쪽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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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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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터 colle 하루가다른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이번 역은 행신치구, 행신치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이번 역은 원당, 원당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서울 메트로 3호선으로 갈아타실 분들께서는 이번 역에서 환승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메트로 3호선으로 갈아타실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 메트로 3호선으로 갈아타실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메트로 3호선으로 갈아타실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역은 연신내, 연신내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서울 메트로 3호선이나 6호선으로 갈아타실 분들께서는 이번 역에서 환승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신내, 연신내, 연신내. 그럼 연신내 전이 가능합니다. 이 문자에 가까운 대로 관찰은 오는 서버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신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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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실인관리기, 연실수, 연필, 이낙을 수재료, 연필, 연실을 발음하십시키기에 강력하숙해진 틈이 높은 매우 세레모함까지 완료합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급행 열차로 다음에 정차할 역은 경이궁역입니다. 정차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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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에서 곧 출발합니다. 이번 역은 경희궁, 경희궁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경희궁, 경희궁, 경희궁. 경희궁, 경희궁.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는 청계천녀까지 모두 정차합니다. 시간의 종이 캠프 마이크 이번 역은 시청, 서울시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서울 메트로 1, 2호선으로 갈아타실 분들께서는 이번 역에서 환승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타고 내리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타고 내리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타고 내리실 때 주요. 타고 내리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는 주가 개통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런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런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런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런 구간입니다. 청계천 청계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급행열차로 다음에 정차할 역은 오후선으로 갈아타실 수 있는 아차산역입니다. 정차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아차산, 아차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서울도시철도 오후선으로 갈아타실 분들께서는 이번 역에서 환승하시기 바랍니다. 아차산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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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는 구리시청역까지 모두 정차합니다. 이번 역은 샘터공원, 샘터공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타고 내리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이차가 곧 출발합니다. 이번역은 구리시청, 구리시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구리시청, 구리시청. 카카오톡은 오른쪽으로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급행열차로 다음에 정차할 역은 남양주체육센터역입니다. 정차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인의 을을 풀렸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번 역은 남양주 체육센터, 남양주 체육센터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남양주 체육센터, 남양주 체육센터. 남양주 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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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는 남양주 법원역까지 모두 정차합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이번 역은 남양주시청, 남양주시청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남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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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청. 남양주시청, 남양주시청, 남양주시청. 남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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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남양주법원, 남양주법원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차 안에 두고 내리신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train ready to start. doors closing.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